나이스 나이스 두팀 있잖아 이거 하나 그 하나 우리가 셋 잡은 것 중에 다른 데 왼쪽 밖에서 담벼락 내 앞에 담벼락도 있다 머리 위 보인다 나이스 나이스 아우 깜짝이야 저 2킬 더 올렸어요 칭찬해주세요 잘했어요 나이스 좋아요 램바씨 와 복으로 사람 다 온다 오토바이 먼 집에 둘있다 아 2번쪽 중에 둘 왼쪽 밖에 폭가놔 어 야 뒤에 폭.. 대가리 맞았다 3번 단풍이 있다가 3번 단풍이 라스트인거 같은데? 어 창고 둘도 잡은거잖아 어 3번 라스트야 3번 라스트 나무 오른쪽 단풍 끝 끝 나이스 이거 왜 죽냐? 진짜? 아니 이거 왜 죽냐고 그 안 죽여도 돼 하나 오른쪽으로 감았어 하나 오른쪽으로 감았어 3번쪽 3번쪽 도로가 쪽으로 감았어 1킬 1킬 싹 다 1킬인데? 라스트 하나 안보 사주 경계 하는 중 남쪽 보는 중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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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그래도 내가 살릴게 도로 건너에 둘있다 왼쪽으로 못 감아 우리 나이스 오른쪽 오른쪽 어디까지 나온거야? 몰라 2번까지 감았는거야 와 봐 봐 봐 와 봐 봐 왜 안쌌잖아 왜 안쌌잖아 아니 안쌌다고 한대도 안마쌌어 뭐야 아니 아잇 아잇 어 난 남은거 지금 둘인가 새끼절임 방금 폭탄이지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어이 졌다 이거 맞어 4번 바이 3번 쪽 바이 폭우한테 맞혀놨어 이게 나이스인가? MK랑 아까 그 G.I.S 아아! 들어갔는데 아직 2코 더 있어